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 입니다. 오늘은 자폐를 이겨낸 사람들 네 번째 시간이에요. 그동안에 세 차례에 걸쳐서 주로 외국에서 있었던 자폐 극복 사례를 소개해 드렸어요. 그런데 애초에 제가 이 영상을 기획을 하면서는 국내에서 특히나 저하고 같이 주변에서 이겨낸 부모님들하고 인터뷰를 하는게 영상 기획의 목적이었는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그 국내 엄마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 거에요. 제목은 이렇게 됐어요. 엄마가 다행히 아이의 사례를 직접 오픈을 하셔서 이름을 썼는데요. 제목을 자폐를 이겨내고 정상 발달로 키운 하빈 엄마 이야기에요. 눈 맞춤이 안되고 바라도 안되던 자폐 아들을 치료해낸 하빈 엄마의 이야기로 부제를 나왔습니다. 이거 엄마의 인터뷰가 주로 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기초 이야기만 할게요. 27개월 하빈이 자폐치료 스토리 간략하게 유학해 드릴게요. 처음 볼 때가 27개월인데 이 아이 하빈이의 상태는 하하의 치료 스토리가 있는 유튜브 영상 링크 이렇게 있는데 하하 소소 tv 그래서 이 엄마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자폐아동을 기르는 부모님들에게 아이들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는 이러한 영상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유튜브 주소를 적어놨는데 밑에 링크를 설명란에서 보충란에서 링크를 걸어 드릴 거에요. 가서 보시면은 이 하빈이가 소개 영상이 하빈이가 처음에 작패집되서 점점 호전되는 과정을 잘 편집을 해 놓으셨더라구요. 그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의 상태를 말씀드리면 27개월이 처음 봤는데요. 눈 맞춤도 없고 표정도 없고 말도 없고 호명 반응도 없고 포인팅도 안 돼요. 사람이나 동물에도 관심이 없는 상태였어요. 제가 인상 중인 것은 아무런 표정 없이 정말 멍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던 아이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래서 되게 어렵게 느껴졌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던 아이로. 이제 엄마의 이야기 같던 즉 기록을 보면 얘도 이제 퇴행을 했는데 다행인 건 느린 퇴행을 해요. 조기 퇴행이 아니라. 성장 과정이 느리긴 했지만 물 아파 저기 깎아져 딸기 등 10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하던 아이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24개월 정도 경과하면서 오히려 사용하던 어느 정도 사용이 소실되면서 외계어식 발성으로만 내는 상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소리는 내지만 말이라고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언어는 소실되어 버린 상태죠. 이게 퇴행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늦게 퇴행이 이루어진 거죠. 퇴행이 이루어지면서 자폐가 진행되고 결국은 발화 자체가 소실된 27개월이 온 거죠. 치료는 다른 아이들하고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한약을 통해서 면역치료를 했고요. 청감각도 발달치료를 같이 했고 후각감각 발달치료도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어타임을 통해서 애가 빠른 호전을 보였어요. 이게 한 6개월 정도는 애가 빠르게 호전을 보였습니다. 눈맞춤도 이루어지고 애가 모방도 이루어지고 사람에 대한 관심도 다시 보이고 이런 변화가 훅훅훅 올라왔는데 한 6개월 정도 뒤에는 정체가 있었어요. 감각적인 호전이 있었지만 정체 과정이 있었어요. 즉 상호작용이 질롭게 발달되지 않게 정체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좀 감동 중이고 좀 좋게 생각한 건 이거예요. 엄마가 굉장히 전문직 여성으로 직장을 열심히 다니시던 분인데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서 퇴직을 하고 6개월 정도 경과했을 때부터 엄마가 아이를 직접 육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할머니가 통해서 육아하셨는데 그러면서 엄마가 아이하고의 상호작용을 즉 플로어 타임에 집중하면서 아이가 정체됐던 게 풀리면서 후극적인 호전 속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이지만 긴 상깊게 기억에 남아요. 엄마가 플로어 타임을 해줬을 때 아이의 발달 속도가 질적인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케이스였거든요. 자폐치료 판정은 치료 1년 뒤 전체적으로 치료 완제 즉 엄마가 풀탈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뒤일 거예요. 대학병원에서 자폐를 벗어난 상태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아이가 중증 자폐인 상태에서 지금 정상 발달로 넘어간 거죠. 호전이 된 아이예요. 이게 제가 뒤에 하빈이의 전체적인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인터뷰도 보여 드릴 겁니다. 근데 영상을 보실 때 제가 영상을 보여줄 텐데 아마 이게 정상 판정 받고도 제 기억을 한 1년 반 정도 뒤에 영상이에요. 이게 지금 엄마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그전에는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서 제가 컴퓨터 안에 내장된 채로 가지고만 있던 영상인데 최근에 이제 공개 실기로 결심을 하신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 제가 보실 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이거 자폐가 호전된 게 아니라 이거 치료가 된 거예요. 이거는 이 영상을 보시면 아이가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조금 나아진 것이 아니라 정상 상태의 아동으로서 행동을 해요. 자폐 아동이 자폐적 성향은 있으면서 흉내내기 식으로 기능이 좋아진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아동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임을 볼 수 있어요. 보시면서 이 아이한테 영상 속에서 자폐 흔적이 있는지 한번 찾아 보시라고요. 이게 대학병원에서 자폐가 치료된 아이로 판정받고 한 1년 반 정도 뒤에 유치원 생활을 할 때쯤에 아이의 모습인데 그냥 일반 아동 상태예요. 지금은 아마 더 잘 지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빈이 영상을 보시고요. 그 뒤에 이제 이어서 어떻게 하빈이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제 호전되어 갔는지 엄마가 인터뷰 영상을 갖다가 연결이 될 거니까 쭉 해서 보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 보셔? 보셔 빼서? 어. 맛있겠죠? 아니, 양파야! 양파는 맛있지? 어. 그럼 애인아, 보셔 하나만 먹어. 하나빼? 두 개만 먹어 봐. 밥은 맛있잖아. 5일 정도 넣으러 가고 부끄러워. 어차피 쪽으로 야, 커피랑! 숟가락으로 먹어야지요. 커피를요? 어. 아, 숟가락을 휘히 저어요. 자, 이거. 이거. 혜인아, 이거 초콜렛 치자. 초콜렛. 바나나. 시금치다 시금치다 자 오물라물 시금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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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아 이제 정리할 시간 남았죠 빨리 이걸 먹어야 돼 이거 다 먹어 해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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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우리 셀럽네님이 주추 원래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요 짠 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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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아 이거 뭐해 하윤아 오빠가 옆에 있어줄게 주추 주추 아이가 이상한 것 같으니깐 센터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몇 군데 다 가봤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이토마토였고 엠챗이라는 검사 모의로 몇 가지 질문을 해봤더니 일곱 개 중에 두 개 이상이면 아이가 자폐 고위험에 해당되는데 저희가 그 다음에 다섯 개 정도 해당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뭐 그 자리에서 엄청 울고 특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제가 배워서 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조절이 안 됐고 몇 달간 한두 달간은 정말 긴장하고 싶지도 않았고 굉장히 우울했고 잠을 많이 펼쳤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도 안 됐고 누구에게 더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생각이 드는게 아 일단은 내가 받아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그렇든 아니든 어쨌든 안 좋은건 사실이니까 일단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내 탓하지 말고 누구 탓을 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탓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찾아봐야겠다 내가 무엇을 뱀 수 있고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도움이 됐던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게 저희 주변에 이제 아이가 자폐일 수도 있어 이랬다가 좋아진 케이스들을 좀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어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 안했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별로 그 이후로는 제가 마음을 먹은 뒤로는 그렇게 절망하지 않고 음 그랬던거 같네요 가장 고민했던거는 음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에는 아이를 제가 거의 보지 않았었거든요 평일에는 시어머니 아이를 봐주시고 주말에만 데려오고 있었는데 제가 공부하고 그걸 적용하려면 아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야겠더라구요 그래서 회사를 계속 다녀야될지 그만둬야될지 라는 고민을 정말 몇달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몇달을 하다가 제가 아이랑 잠깐 있어보니깐 아 제가 아이랑 아이한테 24시간 동안 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자극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가르쳐줄 수 있는 것 노래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크게 많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나서는 바로 결정했어요 일단 그만두자 그만두고 아이에게 올인을 해야겠다 그래서 아이랑 계속 지내면서 자조나 인지 상호적으로 이런 데 추천맞춰서 계속 나에게 도움될만한 것들을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결국 그 일을 계기로 원래 하던 일은 그만두게 됐고 이제 이쪽 일을 하게 되면서 지금 프로젝트 배워서 또 감각도 배워서 이제 치료사 쪽으로 하고 있구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도 그 당시에는 치료비도 많이 드니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래도 그래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또 의사도 이제 여기 다니기 시작하고 또 아이도 아이 치료비 이제 문제는 사실 해결이 된거잖아요 다 나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만족을 해서 뭐 요가 요직 쓸 수 있는 분들은 쓰셔도 되고 저는 근데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골든타임 시기에는 아이랑 지니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고 고민하는게 되게 저한테 힘들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싸운 커리어를 그만둬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힘들었던 거는 그 아이가 음 그런 진단을 받고 나서 제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었는데 그 당시 조산을 할 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3개월 동안 아이 낳기 전에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제가 많이 배우고 공부하면서 나중에 다 나으면 둘째 낳고 나서 잘 놀아줘야지 다짐을 계속 했던 것 같고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한테 더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 진단 받고 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입원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거의 아이랑 놀아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3개월 뒤에 이제 집에 와서 아이를 보니까 너무 많이 달라져 있던 거예요 제가 아직 놀아주기도 전이었죠 그러니까 음 눈 맞춤도 되고 가장 신기한 거는 어 뭔가 세상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기 시작했거든요 음지적으로나 사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낱말카드도 갖다 주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었는데 포인팅도 이런 거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물론 그때 플로타임 수업도 했지만 플로타임 뭐 하루에 30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한약의 효과가 컸다고 봐요 한약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감각적으로도 안정화되면서 인지적으로 좀 올라온 것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느끼고 3개월 동안 확실히 이제 한약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수업을 뽑자면 그렇게 이제 3개월 뒤부터는 제가 이제 집중해서 놀이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전제는 이제 플로타임을 어느정도 배우고 그리고 어린이집에 그 당시에 이제 다니던데 그만뒀거든요 그만두고 계속 제가 봐줬었어요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아이 둘째는 태어났고 그 아이를 친생활을 보면서 이제 하빈이도 같이 놀아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시간에 되게 귀했고 그 시간에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랑 엄마랑 일대일로 상호작용하는 놀이가 정말 많이 중요하고 그때 많이 바뀌는구나 이런거 많이 느꼈던 것 같고 단 그때 이제 전문가의 프로타임 선생님이나 하는 선생님에게 조언 받아서 놀이 했던 것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하빈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유튜브를 따로 또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자세하게 아이가 어떻게 놀이하고 어떤 어휘력을 구사하는지 아실 수 있으니까 참고로 제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거기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구요 우선은 아이가 놀이를 정말 못하는 아이였고 놀이 수준이 굉장히 낮은 아이였는데 삼삼놀이를 정말 잘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유치원에서 보드게임 같은걸 배우는데 배웠던 것을 응용해서 자기가 블로그를 가지고 새로운 보드게임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창의력이나 이런 부분은 또래에 비해서 우산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글이나 이런 것도 배우고 쓰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보편적인 수준 정도로는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내고 교회 친구들하고도 모여가지고 같이 놀이하는 것도 제가 직접 봤고 그리고 소근육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이제 그림 그린데 좀 관심이 보여서 칭찬했더니 그 부분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또래에 비해서 어떤 조작이나 이런게 조금 처지는 부분은 있는데 전체적인 유치원 생활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가 바뀐다는 것을 믿는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심리학 이론 중에 하나가 피그말리온 효과 이론이거든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믿는대로 그 아이가 된다는 거 그래서 그 긍정적인 사례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고 읽어보고 책도 보고 이런 것들이 저를 시너지를 내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절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일단 내가 보호사였을지 찾아보자 그런 마인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문가에게는 이제 피드백 받는 정도로 참고하고 결국에는 우리 아이와 내가 싸워야 될 문제를 생각하고 그거를 누군가에게 믿닥하거나 그런 데 너무 의존하지 말고 네 부모님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센터에서 어떤 치료를 받게 된다면 센터에서 우리가 이런 치료를 할 때 이 정도 효과가 나와요 그런 샘플 자료 같은게 정확히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치료를 해준다는 건 맞지만 이 치료를 어느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라는 거는 어 그 효과의 수준 아이가 발달이 되는 수준은 진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치에 대해서 엄마랑 센터에서 말하는 거랑 맞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아이가 정상 발달하는 걸 목표를 듣고 정상 발달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조언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런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질문이랑 조금 논의긴 한데 저는 음 아직 진단을 많이 받지 못한 아주 어린 아이들 있죠 24개월 전후 또 그 이하 아이들 30개월 이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그 치료 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 여건 아이들이 많은데 그냥 방치되거나 되게 기본적인 치료를 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칼럼을 쓴 적도 있는데 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처음에는 주 5회로 하다가 나중에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발견했을 때 정확하게 잡히든 의심이든 그때 집중치료를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아지면 그때 가서 줄여도 되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 괜찮을 거야 그럴리가 없어 라는 마음이에요 주 2회 주 3회 하다가 잘 안되니까 갑자기 나중에 치료를 늘리고 초등학교 가서 늘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골든타임 시기에 처음에 집중치료하고 이렇게 괜찮을지 줄이는 방식을 하는게 훨씬 여러모로 믿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